안녕하세요 츄비입니다 오늘은 갓세븐의 Not By The Moon 뮤직비디오 같이 볼게요 빨간 천막이에요 멋있다 왕자님 같아요 하얀 수트 되게 멋있네요 이 멤버 되게 매력했어요 오 목소리 너무 좋다 저 이런 스타일의 노래 좋아해요 약간 무서워 방금 뭐지 약간 무서워 방금 뭐지 뭔가 예쁘다 뭔가 예쁘다 춤 멋있어요 히 진짜 크다 히 진짜 크다 이 파트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왕관 너무 예뻐 와 와 이 부분 춤 진짜 멋있네 아 여기 여기 뭐지 춤 진짜 멋있어 엄청 세련되다 잘생겼다 누구예요 제가 갓세븐 그 잘 모르는데 이분들 어 근데 어 되게 멤버들이 매력있어요 어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와 춤 멋있다 와 춤 멋있다 오 춤 멋있다 이 부분 진짜 멋있어 퍼포먼스 봐 퍼포먼스 봐 아 나 이 부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옛날 시대에 왕자님들 같네 핫 앗 낫 바이 다 무 어 일단 이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여서 진짜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춤동작이 있었잖아요 이런 달 표시모양인 춤동작? 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기억에 엄청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입었던 수트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자 아이돌들이 깔끔하게 수트를 입을 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갓세븐이라는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처음 봤는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세븐 다른 뮤직비디오도 좀 궁금해져요 안녕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